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볼 거고요 오늘 92100원으로 종가 마감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은 지금 이 장기평선의 상단 구간에 위치하면서 이제서야 우리가 정배열에 안착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을 때 이렇게 은봉이 떠주는 건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 왜? 1차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야 우리가 안착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2차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단기적인 차일 실현을 하는 매물이 출애가 미리 되어 있어야 1차적으로 소화가 되어 있어야 2차적인 상승 파동으로 만들어낼 때 조금 더 가볍고 시원하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두산 로보틱스 세계 4위에 맞는 적정 주가를 이제서야 찾아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방향성은 앞으로 정해졌고 어떻게? 앞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주주님들께서 물려계시는 지금 이 상단 구간 10만원 구간에서 어쨌든 많은 매물이 쌓여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지금 이 상단 구간에 매몰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다시 한번 2차적인 상승이 파동이 나왔을 때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성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고점에서 매집하셨던 주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타이밍을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면서 수익으로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 히든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두산 로보틱스가 고점까지 달성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시간 그럼 우리가 기회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체 종목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중간중간에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신 다음에 당장 월요일부터 수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히든조목 하나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솔직히 이전에는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낙폭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악재가 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가 지금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단지 수급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됐고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를 매집해놨던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도 안 나오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런 낙폭 흐름이 연출이 되는 것이냐 심지어 지금 이 61선에 대한 지금 이 추세를 변환시키려는 도지캔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도지캔들이 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표선을 그대로 주가를 눌러버렸어요 장대운몽 연출되면서 그대로 7만원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게 더 의심스러운 게 지금 이렇게 하반 구간이 열려있는 구간에서 대체 왜 7만원에 대한 지지수급을 보여주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의도적인 주가 눌림에 있어서는 세력들의 의도가 너무 뻔하다 뭡니까? 개인들의 패닉세를 유도를 하고 지들이 다시 한번 7만원 구간에서 지지수급을 보여주면서 저점에 대한 물량 장악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 구간에서 지금 이 데드크로스 자리에서 에시트를 하지 못하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러한 세력들의 의도가 담긴 차트의 변동성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차후에 이 변동성에 있어서 만약에 상당 구간에서 발생되는 변동폭에 있어서는 절대 세력들의 의도가 담긴 이 주가의 흔들기에 대해서 절대 털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개미 털기를 당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이 두산 로봇틱스가 이제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류정훈 대표가 우리의 경쟁사는 테슬라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 뭐겠습니까? 류정훈 대표가 모션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협동 시장에 있어서 협동 로봇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특허에 대한 부분에 전부 다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를 만들고 있던 테슬라가 주가가 어떻습니까? 그쵸? 근데 전기차를 만들던 당시에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던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들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지금 우리가 모션 시장에 대해서 협동 로봇에 대해서 자동차 시장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시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세계 4위에 걸맞는 적정 주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방향성을 봤을 때는 앞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세력들의 변동폭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조심한다면 조심한다면 앞으로 2차장의 상승 파동이 나올 때 그리고 두 번째로 걱정되는 건 뭡니까? 지금 10만원 구간에서 12만원 구간 지금 이 구간에서 많은 물량이 쌓여 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도 1차적인 매도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통해서 눌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2차장의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미리 구상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전에 제가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한테 상장 직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4만 8천원에 전부 다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보시자 어떤 때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을 때 지금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어디에서 나아졌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지금 단계적인 차의 실현에 일단 1차적인 조정이 끝나고 나서 2차장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말씀드렸죠 패턴은 계단식으로 간다 얼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단기적인 차의 실현 매물이 추래가 되어야만 2차장의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1차장의 조정이 나오고 매물이 소화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원하게 추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홀딩을 한 이후에 지금 1차적인 9만 8천원 10만원 자리가 뭡니까? 라운드 픽의 자리잖아요 라운드 픽의 자리 이 라운드 픽의 자리를 지켜주는 선에서 우리가 전부 다 전량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전망 좋은 거 모멘텀 좋은 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협동 로봇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면서 이러한 차트의 변동폭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지 지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도할 땐 시원하게 매도하고 다시 한번 재매집할 땐 재매집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부 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산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우상향하는 지금의 차트의 변동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이어 나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전략을 구성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000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